네 안녕하세요. Enjoy Coding 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폭탄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어요. 그리고 터지는 시간의 관리를 저희가 Wai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나타날 때 5초 정도 있다가 나타나고 나타난 다음에 한 2초 정도 있다가 안에다가 폭탄을 심어서 터뜨렸습니다.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동작을 했죠. 플레이를 하면 이제 캐릭터가 나오고요. 5초에 나타나고 2초 있다가 퍽 터지고 이런거 였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블록은 아직까지는 안에서 우리 안에다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상처는 났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Blaster Radius 라는 것을 한번 추가를 해 봤습니다. 요번에 이제 새롭게. 이거는 폭탄의 파괴력이 얼마까지 그 거리에 미치는가 영향을 그 부분을 정의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포지션이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10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5 정도 터져 가지고는 죽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거리를 이제 Explosion Blaster Radius 를 10으로 만약에 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자 우리가 떨어진 거리는 한 대략 10 정도 될 거고요. 이제 떨어진 거리가 자 죽습니다. 우와 완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Explosion Blaster Radius 그러니까 터져서 그 폭발의 반지름 영향력을 미치는 반지름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그 폭탄의 파괴력 개념을 작게 크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5로 하면 죽지는 않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Radius 개념을 알아봤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Wait라는 걸로 이제 2초면 무조건 터지는데 그렇게 터지게 하는 것은 뭐 살짝 재미가 없죠. 이제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건드리거나 예를 들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. 터치를 해서 터지게 하는 방법은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선 지금은 그 Bomb, 폭탄 자체가 만약에 건드렸다.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캐릭터 건드리면 힘을 받게 되고 움직임이 생기면 속도가 생기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 지금 Workspace 안에서는 모든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값들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얘가 그냥 만들어져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tay 한 거니까 Battle 30, 속력 같은 개념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물리 개념도 살짝 배울 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쓴다는 얘기는 여기서 Wait를 걸어야 되는데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냥 마냥 Wait가 되는 거죠. 그럼 결국 안 터지는 거니까 그 Wait가 풀리는 조건을 다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While, 얘가 언제 건드릴지 모르니까 While를 써야겠죠. 자 그래서 그 터지는 조건을 우리가 얘가 움직인다. 다시 말해서 속도가 생긴다.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제 Bambu가 Bambu에 그러니까 폭탄에 Bambu에 엄밀히 말하면은 Velocity라는 속성이 있고요. Velocity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Magnitude라는 개념이 있어요. 자 이제 Magnitude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그 크기 그렇죠. 그 Velocity의 크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. 크기가 0 보다 자 이제 0.1 보다는 작은가 그러니까 굉장히 움직이지 않고 작은가. 자 그럴 때는 Wait를 해라. 자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렇게 주면 다시 말하면 얘를 건드리면, 건드리면은 여기서 Wait가 풀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이 더 진행이 되니까 폭탄을 심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깁니다. 그래서 지금 핵심은 While문을 이용해서 While 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어떤 할 때 참일 때 이 동작을 수행하라.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. 참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 폭탄의 Velocity, 움직임의 Magnitude, 크기가 0.1 보다 작다. 그러니까 굉장히 멈춰있다. 움직임이 작다. 이런 경우에는 Wait, 기다려라. 그러니까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터치가 일어나서 힘을 많이 받았을 때 터지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만들면 실행을 하면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건 똑같고요. 터지지 않을 겁니다. 그렇죠. 지금 2초가 있으면 원래 터졌는데 지금 이제 터지지 않아요. 왜 터지지 않았냐? 아직 멈춰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숨어 있는데 잘못해서 만지면 터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구현해 보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건드리면 터집니다. 자 건드려 볼까요? 짠 짠 짠! 으으으 그러니까 건드리면 터지게 이렇게 되어 있죠?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니까 이제 얘를 건드리면 터지고.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도 얘는 이제 터지지 않아요. 지금 익스플로션 이라는 개념이 한번 터져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블록만 남아있는 개념인 거죠. 자 그래서 블록이 남아있으면 사실 좀 이상하니까 블록도 같이 날려 버리죠. 그래서 블록을 같이 날려 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본부, 폭탄을 개념적으로 어떤 객체를 날린다, 없앤다 이런 개념은 destroy 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본부를 destroy 까지 하면은 그냥 푹 하고 다 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. 그래서 폭탄이 터지면서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플레이를 해 보면 우리가 딱 그 다음에 폭탄이 나타나고 우리가 얘를 건드리면 터지고 다 이제 세상이 폭탄도 날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떨어져 봐야지 얘는 없어졌으니까 뭐 다시 나타났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상태로 끝납니다.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 폭탄을 만들고 폭탄이 터치가 돼서 속도라는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 생겼을 때 터지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객체를 destroy 하는, new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. 객체를 만들고 폭탄을 심고 터치를 해서 움직임이 생기면 터지게 까지를 알아봤습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꼭 만나요. 네 감사합니다.